5인조로 재정비를 마친 피프티피프티가 두 번째 미니앨범 러브튠으로 컴백했습니다. 타이틀곡 SOS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피프티피피티는 더 확장된 음악적 세계관과 함께 멤버 5명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내는데요. 2022년 4인조로 데뷔했던 피프티피피티는 첫 싱글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핫백에 진입해 17일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멤버 빼내기 논란 등 전속 계약 분쟁으로 부칭을 겪었습니다.